일어서시고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나온 사람끼리. 두 명씩.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두 명씩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을 잡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앉으시라는 게 아니고 빨리. 손에 손 잡고 두 명씩 나와주세요. 전부 다 나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식사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앉아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앉아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장군이 또. 장군이 또. 장군이 또. 장군이 또. 장군이 또 나오세요. 네. 손을 손을 잡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 아 괜찮습니다. 일단 줄 안서도 되니까요. 무조건 두 줄씩만 손을 잡고 꼭 잡고 오세요. 자. 거기다 빨리 하시면 돼요. 자 손에 손을 잡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해. 손에 손을 꼭 잡고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 제가 저의 손 오른손으로 가시고요. 진 사람은 왼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오른쪽. 저희 봤을 때 오른쪽. 진 사람은 왼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진석 장군이 계신 곳에 진 사람. 우리 김남경 목사님 계신 곳에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다섯 사람씩. 지금 서 계신 분들 중에 다섯 사람씩 손을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사람씩. 자. 다섯 사람씩 손을 잡아주세요. 그 팀에서 다섯 명씩 손을 잡아주세요. 다섯 명씩 손을 잡으신 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다섯 명씩 손을 잡으신 분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두 명씩 손을 잡고 오른쪽. 이긴 사람으로 진 사람이 갈렸는데 오른쪽은 사람이 많고 왼쪽이 사람이 적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풍선을 준비해 주신 분들. 앉아계신 분들에게 풍선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선을 앉으셔서 편안하게 자기 다리에 묶어주시고요. 자기 다리에서 길게 묶으신 분들은 탈락이니까 가장 짧게 풍선을 묶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은 열다섯 명인데 왼쪽은 지금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다섯 명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몇 개씩 묶어요? 하나씩 묶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서른 명인데. 아. 그러면 두 개씩? 아. 30명이요. 네. 그러면 두 개씩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양쪽 다리에 하나씩 꽉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각 팀마다 열다섯 명씩 묶어주시고요. 네. 풍선 다 갖다 주세요. 풍선 터트링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5분이면. 아니. 2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2분. 양쪽 발에 가장 짧게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교체 가능합니다. 선수교체. 지금 나오신 분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누가 먼저 됐는지. 일렬로. 일렬로. 열다섯 줄. 열다섯 명이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풍선 다신 분. 열다섯 줄. 두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녹색 풍선 한 줄. 빨간 풍선 한 줄. 인원 더 되면 더 하라 그래요. 네. 인원이 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각 팀에서. 더 나오시라고 하시고 싶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는 안 돼요. 하시고 싶으시는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줄로 서주세요. 누가 누가 빨리 있으나 보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또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갖고 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죠.